한글자막 by 한효정 함께 교제한지 참 시간이 오래됐었는데 여기서 또 이런 기회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함께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팀 선교사님을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가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부 호주 지역에서 온 농아족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쪽 끝에서 저희 가족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제 종족에는 한 400명이 생존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역시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 언어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인입니다 1979년에 빌리그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멜번에서 12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은 마운트 드루엣에서 사역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두 딸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의 사역에 대한 열정은 저희 지역에서 저희 인디지니스 피폴 그러니까 여기 호주 원주민들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이 부흥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종족은 선교와 교단 사역의 열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원주민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교단 선교도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믿기로는 지금 팀 선교사님이 저희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정적 개인적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기독교가 저희 문화 안에 더 흡수가 되고 더 토착화가 되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의 교회, 우리를 점점 피폐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문합니다 원주민 교회란 무엇인가 그 질문을 통해서 저희는 사역의 원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 저희들이 사역하는 방향성입니다 저희가 믿기는 서로의 관계, 특별히 가족관계를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이 구원 받는 것이 저희에게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킴벌리의 그 지역에 팀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종족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으로 서부 지역에 드루이트라는 지역을 가시면 인구밀도가 높습니다 많은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 원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거기에서 마귀가 거기에서 역사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강하게 진실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많은 필요와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도전 지속적으로 도전 받는 것은 술에 취하고 또 마약에 중독되고 그 다음에 폭력적인 상황에 항상 그런 생활에 젖어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까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방법은 성교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또 교단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놓여있는 과제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 우리 종족들이 문화적인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연구해내는 것입니다 이 차세대에서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일할 일꾼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철치를 세울 때 지옥의 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과연 이 사실이 우리 원주민에게서도 이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큐르만드라는 곳에 저희들이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아이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모들에게서 강제로 떼어놓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수용실에서 시켰는데 바로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자아이들을 부모님들에게서부터 강제로 뺏어와서 정상적인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백인들의 한여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1979년에 원주민 보금협회에서 그 장소를 성경학교로 그러니까 신학교로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신학교의 베이스로 베이스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성교사님들로부터 저희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식의 교육들을 저희들에게 주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과정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 원주민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형식의 형태의 보금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차세대를 교육하고 세우지 못했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와 이해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대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장로교 사역자지만 사실은 제가 호주에 있는 유일한 장로교단 목사입니다 장로교가 굉장히 성황한데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민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신학교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또 팀 목사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저희와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동영자가 되어주십시오 저희 원주민 교회는 어디를 가나 작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신학교를 시작 그 사역을 시작할 것이므로 그 신학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목회자들이 아주 고급 레벨의 훈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 역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팀 성교사님 킴벌리에서 훌륭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호주에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호주에서 원주민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들어오신 그러한 모든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주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곧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상황들을 저희들이 뚫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상황들을 끊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생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미션 필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션 포스가 되는 겁니다 선교 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원동력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